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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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수영장에 수영해봐 뭐야 이게? 택시가 이게 뭐야? 엄마가 수영장으로 만들었어 항아리 뚜껑 샀어 언니, 목욕 맨날 맨날 하라고 여기다 물 받아주려고. 궁금한데 오지는 않고 위에서 쳐다보는 거야? 아유, 궁금해. 아유, 궁금해. 내려와봐, 공주야. 내려와. 공주가 목욕하는 거 더 좋아하잖아. 아유, 무서워. 일로 와봐. 너무 시커면서 무서운 거야, 우리 공주가? 이거 물이야, 물. 우리 공주 물 좋아하잖아. 응. 너는 궁금하긴 궁금하잖아. 이게 뭔지 궁금하긴 궁금하잖아. 어우, 물이다. 물인데? 공주 일로 와봐, 예쁜 공주 이리 와보세요. 공주, 공주야. 그 색깔이 너무 시커면서 무서운 거지, 네가 지금. 오빠가 목욕니까 왔어. 물이야, 물. 이제 들어가서 놀아. 그렇지. 이제 발을 올렸다가 들어가 그 시간. 뭔지 궁금해. 그래. 들어가고 싶어. 나. 들어가고 싶어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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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는 것보다 엄마는 물장구 치고 수영을 하고 이거 사준 거야. 너무 기쁜 거미. 무서우니까. 눈이 흔들린다 2분간 동생 찝지도 않고 좋지? 올리브영주 좋아? 좋아해요? 배 타는 것처럼 올라가 배! 태식아 응 오빠가 더럽게 물에다가 신발 담갔어 엄마 물 깨끗한 걸로 다시 떠줄게 먹지 말고 그만 그만 더러워 태식아 그만 먹어 어구 발 차가워 уе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